안녕하세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서 전해드리는 뉴스정보입니다. 한나라당이 언론학법을 통과시켜 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서는 전세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십시오. 언론장학 저지 주제! 한국언론노동조합 문화의 경우대전을 십시킵니다. 다로리스트! 견홍, 당하즈, 한자이, 토토 노할 컨트롤 della 프렌자 예능 자야 오면 디즈 다오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